심상숙이는 너무 Salut 인기가 많이 받으신 게 그대로 달아가시면 돼요 네 기자 쇼케이스도 쭉쭉쭉 잠깐 보면 혹시 모르겠어요 저희 45분 뒤면 기자 쇼케이스 45분이나 남았어? 45분밖에 안 남은 거야 인마 3, 2, 가자 나가자 쇼케이스 하자 이기자 화이팅 화이팅 자 얘들아 이제 기사 쇼케이스 끝나고 팬분들 우리 그린위브리라고 하자니까 파란하게 놀자 네 둘 셋 가자 그린위브로 가자 둘 셋 안녕하세요 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무대는 서브 타이틀 곡인 위드 유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위드 유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퓨린로 이선 이선 이른바 유 이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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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은 이제 활동 동안 정말 행복한 추억 가득가득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 바로 한 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신혜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저희 지금 이제 이 집 블루의 첫 쇼케이스가 끝났는데 기자님들도 뵙고 진짜 보고 싶었던 우리 그린이들도 봐서 진짜 너무 기쁘고 뭉클했어요. 뭘 해도 사랑해주는 우리 그린이들 앞에서 너무 따뜻한 마음 많이 받았고요. 이번 활동도 재밌게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그린이들 이 집 화이팅. 시대도 화이팅. 고마워요.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시드 두 번째 앨범 블루가 쇼케이스가 끝이 났습니다. 드디어 컴백이라는 걸 해봤고요.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컴백이 기다릴 테니까. 지켜봐주시고 우리 그린이들 사랑한다잉.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만나 안녕. 2집 미니앨범 블루가 이제 세상 밖에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무대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떨렸고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었는데 확실히 그래도 무대가 정말 고팠나봐요. 정말 오늘 최고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저희 시드 2집 미니앨범 블루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요이입니다. 오늘 이렇게 그린이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.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심장이 콩닥콩닥 콩닥콩닥 뛰고 있습니다. 오늘 쇼케이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 블루랑 위드 유 이렇게 무대 두 개 보여드렸는데 나머지 쇼곡 세 개도 정말 좋으니까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. 아무튼 오늘 첫 만남 너무 설렜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린이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. 우리 또 만나요. 우리 자주 만나요. 안녕하세요 그린이 여러분. 시드의 슈입니다. 오늘 쇼케이스가 끝이 났는데요. 그린이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기뻤고 앞으로 저희 2집 앨범 블루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요. 감사합니다.